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퓨처엠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주가가 하루 쉬었습니다. 많이 내린 건 아닌데 일단 전일장 장대양봉을 만든 다음에 오늘 인사이드 패턴이 나왔죠. 전일장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종가는 23만 8500원으로 마무리했고 1.85% 정도 내렸습니다. 일단 5일선을 지키고 있는 한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종가가 만들어졌을 때 5일선 위에서 끝났냐 아래에서 끝났냐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5일선 위에서는 끝을 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21선과 5일선이 역배월인 가운데 5일선은 지켜졌지만 여기 21선이 또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21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가줘야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그 이후부터 나올 거예요. 28일에 KB증권에서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서 리포트를 새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32만 원을 냈거든요. 매수 의견입니다. 매수 의견. 좀 좋게 봤어요. 그러면서 내놓은 의견이 뭐냐면 2025년도에 연간 실적을 한 5조 1000억 정도로 봤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한 28% 이렇게 성장할 걸로 봤고요. 영업이익은 1992억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대비해서 성장하는 건데 127% 정도 이렇게 고성장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역시 GM이에요. 제너럴 모테스가 지금 3분기 실적이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GM의 전기차가 이미 손익분기점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거 대비해서 사실상으로는 중장기 사업 가식성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GM의 계획대로 지금 고성장세를 유지한다면 우리 포스커퓨처엠의 수혜 강도가 더 확대될 거잖아요. 그래서 포스커퓨처엠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 GM 쪽 실적도 좋고요. 더군다나 내년에는 삼성 SDI 북미 공장이 내년 중에 4개 라인 풀 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NCAA 양극제 중심으로 올해보다 한 31%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이 많이 좋을 것 같다. 우리 포스커퓨처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은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포스커퓨처엠은 기왕지사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조금 긴 안목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높게 올라갔다가 사실상 좀 오버슈팅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약간 오버슈팅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를 만들 때가 왔는데 지금 월봉 차트상 5개월 이동 평균선 위에 지난달에 돌파한 이후 이번 달에 간신히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오지 않았죠. 자 이건 장기 분석을 할 때 우리 월봉 차트를 많이 보는데 그동안 많이 내렸고 특히 다른 것보다 여러분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너무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포스커퓨처엠은 주가가 싸도 너무 쌉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의 이견이 없어요. 이거는 거의 컨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다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냥 기술적 반등만으로도요.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라인 여러분. 슈퍼트렌드 가격이죠. 한 43만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때 가서 업황이 좋으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가격 라인 전체가 매수의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매도를 보실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수를 보셔야 할 영역에 와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스커퓨처엠 주봉차트입니다. 슈퍼트렌드 가격이 30만원 위로 올라가서 30만원 위에 안착을 해야 여러분 본격적인 상승은 그때부터 나와요. 지금은 그냥 전초전입니다. 전초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지금은 오르는 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 어디야? 지금 그걸 다지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쌍바닥을 만드는데 성공하냐 마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결국 30만원 위를 강하게 돌파하고 이 위에 안착을 해야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캔들이 점점 커지면서 급등을 하는 패턴은 이때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전초전이고요. 심지어 이 위에 매물대도 하나 있어요. 24만원에서 27만원 사이에 주봉상 매물대 하나 있죠 여러분. 여기 매물도 다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3만 8,500원인데 여기서 3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30만원에서 저기 한 48만원 5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오히려 위에 가서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은 헤리스 지지율이 높았으며 여러분 이 위치에서 위로 튀었을 거예요. 지금 1봉 차트인데 다시 밑으로 빠져버렸죠. 뭐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우리가 대응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원 분석을 해보시면 화요일장에 JP모간 중심으로 제일 많이 들어왔네요. 전체적으로 매수가 우위이긴 한데요. 가장 거리량이 많았던 라인이 이 라인이죠. 가격 단가를 확인을 해보시니까 23만 5천 5백원 라인이었습니다. 자 이 23만 5천 5백원이라는 라인은 차트에서 이날 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날 캔들의 양봉 종가에서 우리 세력들은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3만 5천 5백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많이 갈 것이다. 라고 봤던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니까요. 천원 이천원 먹자고 들어온 세력들은 아니니까 이거 일단 일봉상 24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는 여기 있는 이 매물대 여러분 이 매물 소화를 한 번 더 시켜주러 올라가 줄 것으로 이렇게 세력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수급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외국인과 기관권에서 쌍끄리로 매수를 해왔죠. 외국인 25만주 기관권은 60만주 이상입니다. 기타 연기금 26만주 금융투자 12만주 투신권도 15만주 정도 매집했고요. 모든 메이저가 다 매수를 했어요. 개인을 제외하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여러분 수급을 보실 때 개인만 매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누적 수급이 메이저들은 전부 다 매수인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있는 개인의 통계 안에 들지 않는 그런 스마트 개미가 되기 위해서 저도 이 저녁때 열심히 영상 찍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제 영상 보고 계신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재무제표입니다. 올해가 전년도보다 여러분 영업이익은 솔직히 더 높았어요. 전년도 영업이익 359억인데 올해 922억이었거든요. 다만 매출이 전년도는 4조 7천억이었는데 올해 4조밖에 안 됐고 내년에 대신에 훨씬 늘어납니다. 내년에 5조 4천억 영업이익은 2313억으로 퀀텀 점프합니다. 여러분 후년도도 마찬가지예요. 후년도 7조 4천억 영업이익은 3646억으로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별 다를 건 없어요. 어차피 시장 논리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물량 꼭 붙들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내년도 GM이랑 스텔란티스 판매가 중요한 실적 드라이버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엠은 중저가 전기차 시장에서 노출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GM에 이퀴녹스 같은 제품들 있잖아요. 아니면 기아에도 EV3 있죠. 이런 제품들에 우리 포스코 퓨처엠 노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중저가 전기차 출시가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포스코 퓨처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포스코 퓨처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결국에 주가라고 하는 거는요. 영업과 실적이 깡패입니다. 여러분 그게 올라가게 돼 있고 그에 맞춰서 주가는 결국 우상향할 테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단타보다는 중장기 투자로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성비가 좋다.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자분들한테는 이거 별 3개짜리입니다. 워렌버핏이 오면 나도 살려야 할 만한 종목이에요. 여기까지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주식으로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 이어지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잠시 리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NC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9월 24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종가 18,190원일 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차트상에서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거래량 터지면서 장중에 10% 이상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인데요. 9월 27일에 추천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시면 종가가 4,700원일 때였는데요. 다음 날 바로 급등을 하면서 장중에 18%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거래량이 더 터졌죠. 세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입니다. 10월 14일에 추천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시면 종가가 7,370원일 때 추천 진행을 했는데 다음 날 바로 갭상승 후에 음봉이 나와서 장중에는 한 5%밖에 못 오르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제가 바로 중장기 투자 유망 종목으로 편입을 했거든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안내를 드렸는데 다음처럼 중장기 투자 유망 종목으로 우리기술투자를 편입함으로써 내일장 급등주로 진입했다가 중장기 투자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종목은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이고요. 10월 21일에 종가 4,160원일 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이튿날 확인해 보시니까 마찬가지로 거래량 터지면서 장중에 20% 가까이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상승시켜놓고 횡보 그리고 레벨업 마지막 종목은 코콤이라는 종목입니다. 10월 22일에 종가상 4,255원일 때 추천을 드렸고요. 당시 차트 진행 상황에서 내일장 변화를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장중에는 21%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내일장 급등주는 장중 단타기 때문에 장세를 보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종가 청산이 아니라 장중에는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10% 이상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매일 평균 5개 정도 종목을 추천드리는데 여러분이 그중에서 모든 종목에 다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텔레그램 방 내에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조건을 제시를 드리고 있으니까 장중 장세를 보고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께서 장중에 10% 정도 수익을 짧은 시간 내에도 낼 수 있는 짜릿한 경험을 분명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텔레그램 방 내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적립된 자신만의 매매 기법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련한 건데요.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파일로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저만의 독특한 매매 기법이긴 한데 많은 분들께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매매 기법을 무료로 푸니까 특별한 가치가 없는 기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 정말로 크게 실수하시는 겁니다. 제20년 주식연구에 핵심만 추려서 만든 검증된 매매 기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1000% 이상 텐백어 수익을 여러 차례 발생시킨 적도 있고요. 여러분 이거 어디 딴 데 가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도 거래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법인데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무료로 푸는 거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파일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제 기법 연구하셔서 자신의 주식 내공을 늘리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485-366-48 입니다. 위 전화번호 010-485-366-48 로 문자로 입장이라고 전송해 주신 다음에 제 영상 설명란 참조하셔서 입장하시면 제가 여러분 입장 신청에 대해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히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사실 주가가 이 위치에서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잔잔하게 움직여요.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이렇게 윗고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오죠. 마치 전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는 캔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캔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겼나요? 전부 다 윗고리를 길게 달죠? 이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에요. 현재 주가 위치는 볼린저밴드 중심 기준으로 대략 한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세력 매집주로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평균 중심선 가격인 2,300원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랐죠? 그러면서 슈퍼트렌드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홀딩 조건은 슈퍼트렌드가 다시 매도로 바뀔 때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추세상 상단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은 물량들은 슈퍼트렌드가 아직 빨간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겁니다. 계속 끌고 가시다 보면 급등이 나오죠? 믿을 수 없는 급등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주가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19만 4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점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 발굴할 때 최초 매수 시점의 평균 단가를 2,300원으로 잡았죠? 그런데 19만 4천원까지 여러분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유난히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에 불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여러분 10배 가는 종목 10배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발굴된 종목들은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주들이 많긴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 분야가 유망하니까요. 이렇게 산업에 대해서나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이 끝난 종목들 중에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은요 정말로 1000% 이상 상승도 가능합니다. 저한테서 이 히든 종목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 발굴된 히든 종목 시세 변하기 전에 010-485-366-48 로 문자로 히든이라고 빠르게 보내셔서 이 히든 종목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추세린의 시초가 공략 준비해봤습니다. 시초가 공략은 제가 미리 준비된 자들의 파티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아침부터 주가가 급등하면서 장대 양봉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을 때는 미리 준비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걸 장중에는 먹기가 어려워요. 장중에는 시세가 너무 빨리 변해서 판단할 틈도 없이 진입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이 부분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 정보로 시초가 공략을 준비했고요. 공략하시는 방법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반에 여러분께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청산하시는 방법은 10% 이상 수익 구간 자율 청산이고요. 손절폭은 마이너스 3% 입니다. 중장기 투자가 아닌 모든 종류의 단탄은 손절매가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날 당일 흐름에서는 이 정도 상승 구간이 10% 이상 수익이 났던 구간인데요. 장중에 이렇게 1차 청산 자리에 도달을 하면 제가 1차 청산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로 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는 1차 청산 자리 이후에도 일부 물량 홀딩 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으 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마찬가지로 시세가 추가 상승 해서 2차 청산 자리에 도달 하면 제가 추가적인 안내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장 후반까지 일부 물량 들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제가 장 막판 이나 종가 데일리 단타로 청산 하실지 아니면 스윙 며칠 더 끌고 가보실 수 있으실지 스윙 연계 가능 구간 까지 제가 일봉 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이 아침 시초가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아침 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485-366-48 입니다. 아침부터 빠르게 올라오는 저 장대 양봉 빨간 불기둥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위전화번호 010-485-366-48 로 저한테 문자로 아침 이라고 보내셔서 추세린의 아침 시초가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성토 하시는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세린 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